정의당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뭐가 망했나 궁금해서 정의당을 한번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정의당 내에서 좀 옳은 소리를 하던 분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번에 박창진 씨라고 대한항공 땅콩 사건에 관련된 분도 그 당시에 노회찬 씨의 권유를 받아가 정의당에 입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망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분은 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의당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좀 맑게 생기셨네요 떠난 이유가 그 당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 의견이 공존한 것이 불구합니다 천호선 전 정의당 당대표도 떠나고 박찬진 영입인사도 떠나는 정의당은 왜 정의당의 존재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를 접습니다 천호선 전 대표 정의당은 제가 생각한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박찬진 전 대한항공 땅콩 사건의 주인공 전 부대표 위기에 빠진 정의당에서 급기야 전직 대표, 부대표마저 잇따라 당을 떠납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원회 정당인 진보당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고 36억은 부채로 허덕이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창당 결의안까지 채택하여 고군분투 중인 정의당이지만 떠나겠다는 목소리만 들려 앞날이 캄캄하다고 정의당 관계자는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기사를 여러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목만 딱 보니까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국민 이름을 내건 정당에 국민이 없고 민주 이름 내건 정당에 민주는 더더욱 없고 정의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에 정의는 전혀 없더라 그런 표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정의당이 망했다 정의당이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먼저 떠올랐거든요 방송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천호선 전당대표 정의당을 떠납니다 정의당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의 노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가치 다른 의견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능력이 부족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전략은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기보다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는 배제와 축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머릿속에 그냥 대충 떠난 이유를 알겠네요 오늘 여기에 이재일님께서 정의당요? 심상정이 사당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천호선 전 정의당 당대표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번뜬 머릿속에 드는 것이 정의당? 그렇게 하면 그냥 정의 플러스 당이 아니고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거 하고 또 뭐죠? 금수완박법을 뭡니까?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정의당이 부정의한 일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당 때부터 정의당에 몸담은 한 관계자는 예전엔 생각이 달더라도 배치 가는 문화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란 틀이 깨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망하는 중에 아니라 이미 망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 장원님께서는 심상정은 허수아비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박현진님은 민주당 이중대가 정의당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여기 가당 인상이 정의당 심상정이 사당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의당이 망하면 안 되니까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 말씀처럼 정의당 심상정 사당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상정은 허수아비잖아요 밀리아의 녹색 장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정의당 하게 되면 심상정 심상정 하게 되면 정의당 정의당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그냥 정의당 하면 심상정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대구 광역시 달성국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달성국 성적표지만 달성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분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뺏긴 표만큼 다 뭐죠? 심상정도 같은 비율만큼 뺏기죠 이게 달성국 성적표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윤석열 표하고 심상정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뺏겼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다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6만 3,210명 가운데서 5%인 2,208표를 이재명한테 빼앗긴 거죠 심상정도의 62표를 이렇게 빼앗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 다 5%씩 빼앗긴 거예요 5%씩 5%씩 빼앗겼는데 이렇게 빼앗겼는데 물론 국힘당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씨도 하나도 이러면 항의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제가 항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항의를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은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기고 심상정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이러면 5%를 빼앗겨 가지고 2,208표, 62표 2,270표가 이재명이 꿀꺼덕하고 먹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토해낸 이런 결과가 다 5%씩 5%씩 어떤 데는 30% 종로구 같은 데는 30% 30% 이렇게 뺏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뺏겼는데 아무 예약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덕양구 고양시 갑지역구에서는 심상정한테는 표를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반드시 심상정표에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대신 미래통합당이 이경안 표를 이루는 무자백이름 손을 댄 거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 손을 대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경안 후보 표를 다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와 함께 넘겼는데 놀랍게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표만 절대 손을 안 댄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심상정표도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표에 손을 안 댄 거 아닙니까? 4.15 총선 고양시 덕양구 갑 심상정 사전투표 덕보에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 표는 집중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덕보에는 집중적으로 표를 대가지고 더불어미당 문명순 후보를 밀어줬는데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심상정표에 손을 대야 되는데 심상정은 일체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중된 모양이다 심상정은 특별하게 봐줘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봐줘야 되니까 심상정 후보는 2022년도에 대선에서 뭡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표가 현저히 작지만 같은 비율로 대부분 빼앗겼는데도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렇게 표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일정 퍼센트를 뺏기는데 그런데 일체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힘당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정의당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이렇게 뭐죠 심상정 후보는 아예 그냥 당선시켜줄 그냥 요량으로 그냥 전혀 손을 안 댄 겁니다 4.15 총선 고향시 덕양구 심상정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손을 절대 안 댄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이렇게 이렇게 표를 빼앗겼는데도 이렇게 이런 표를 막 빼앗겼는데도 대구 달성구 사전투표 조작 이렇게 표앗겼는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렇게 표를 뺏기고도 그 똑소리 난다는 심상정이 조용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이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심상정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뭡니까 심상정표는 한 표도 손을 안 댄 겁니다 심상정 이후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한 분께서 스티븐 손님께서 제 블로그에는 부정선거 자료를 올렸는데 놀랍게도 20대 40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20대 40대는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나중에 다 빼앗긴다면 모르겠죠 살아보면 다 알겠죠 살아보면 아는 게 있고 직접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깨우치면 좋은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배울 수가 없으면 다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심상정 씨가 정의당의 당대표자 얼굴이니까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요지가 정의당에 막상 정의 없고 민주당에 막상 민주 없고 국민당에 여러분들 막상 국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여러분들 거짓이라 안 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정의를 정의라고 하지 않고 선을 성의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망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돈 돈 하지만 그 정책을 실패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해가지고 그 영끌족 중에서 뭡니까 그 정책 실패로 엄청난 대출을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 0.75%를 미국에 올렸는데 앞으로 두 번 더 올린다는 감이 최소 어떻게 여러분들 견디내릴 겁니까 그 충격을 그게 다 정책 실패인데 그 정책 실패가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책 실패가 왜 나왔냐 국민을 무수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책 실패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수화한다는 건 뭡니까 선거가 공정하면 국민을 무수화할 건데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국민을 무수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눈에 그냥 보이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즐겁다 그것만 생각하냐 한 단계 더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영끌족들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져가지고 어제도 뭐 20% 여러분들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순 부채가 두 배인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비용이 왜 발생하냐 이야기죠 결국은 다 뭡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쪼대로 한 겁니다 정책을 그러니까 뭐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20대 30대 40대 온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 전혀 관심을 못 가지겠다 할배드만 선거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 잘 살아봐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돈돈돈 여름 돈돈돈돈 해가지고 돈이 벌립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돈돈돈돈 해가 돈이 벌립니까 돈이 다 이러면 될 발이 4개가 돼가 다 달아나죠 그래서 돈이 안 벌리지거든요 돈은 열심히 뭔가 진심을 갖고 정도를 걷고 치열하게 하다 보면 돈이 모이면 좋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모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다닌 때 해가 이러면 돈이 벌립니까 돈이 벌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많은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그러지만 다 제각각 개성 있는 방송들 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는 그런 방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송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그냥 제가 읽는 신문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탄압은 참 많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소위 이준석과 더불어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가장 높이는 무슨 영길대학의 박사 출신인 하태경 씨가 있는 지역구가 해운대구입니다 저는 해운대구는 부산 광역시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많이 사시는 데이기 때문에 서울로 따지면 강남 3구 그리고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 정도에 준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죠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운대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관외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는 관외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입니다 차이값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에서 11%의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동별로 관외 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18개 동에서 모두 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작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자주 부르는 것이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5% 플러스 12%입니다 이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돌아버린 숫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넣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뭘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부산 광역시 하태경의 지역구가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일정 부분을 빼앗고 그것을 바로 이재명에게 더해준 그런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을 좀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심청 분석을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구르구를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해운대국을 심청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최종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A A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동이 있고 동의 여러분들 푸른색으로 밴드된 지역이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 당일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공개가 되고 위에는 거소선상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가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얻은 표 윤석열이 얻은 표 심상정이 얻은 표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0. 몇 프로라는 것은 이것을 백분율로 한산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공개가 되고 다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이름들 여기에 득표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동별로 조작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관측이 됩니다 윤석열은 항상 표를 빼앗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숫자가 한 동도 빠지지 않고 모든 동에서 다 윤석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과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숫자로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제야 전문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완전히 다른 분이 신민 D님이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100% 1000% 만% 1억% 뭡니까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야 전문가의 위대한 작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게 B라는 것이 뭐냐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이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조작이 된 겁니다 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수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푸른색 밴드만 여러분 조작하고 밑에 바로 당일투표 득표율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멀쩡하게 보이지만 컴퓨터는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컴퓨터가 여러분들 귀신같이 딱 찾아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딩동댕 이렇게가 뭡니까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아서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먹었습니다 심상영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꿀꺼덕 하고 먹었습니다 조작은 어떻게 했냐면요 동별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초록색이 뭔가 하니까 조작해서 가져간 표수의 총개치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찾아 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된 값을 모두 다 원상회복시킨 것이 뭡니까 여기 B 바로 옆에 있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이것이 뭔가 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후보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그걸 득표율로 정리한 진짜 득표율인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리프가 바로 차이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조차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면 이렇게 덜통이 나는 겁니다 조작하면 이렇게 덜통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조작이 덜통이 나는 겁니다 조작을 고치고 나면 뭡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딱 그냥 뭡니까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이재명이 함께 뭡니까 넘겨주고 심상정이 하고 뭐죠 윤석열이 함께 뺏어가지고 딱 이재명이 넘겨준 겁니다 부지런하게 사람이 하려면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합니까 컴퓨터는 순식간에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태경의 지역구에 해운대구 부산에 여러분들 가장 부유한 분이 많이 사시는 해운대구의 선거실상입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짓을 3구 대통령 선거에 전국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온전하게 사람을 보겠습니까 온전하게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 후보대가 멀쩡한 사람이 치고 야무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후보대가 멀쩡한 사람 치고 세상 살면서도 후보대가 멀쩡한 사람 치고 야무진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미리네님이 참 말씀 감탄사를 하시는데 기계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컴퓨터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이아 전문가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공 박사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딱 한 사람인데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다 분석하고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가 조작했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한두 사람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지금 다 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도 많은 사람이 개입하는데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렇게 제이아 전문가가 메시지를 보냈더구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들 보시죠 뭐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만 보면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한 게 그냥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 할 거 없고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감방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나서 살아간 사람으로서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간에 관계없이 정언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영상을 다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에 머릿속에 남은 것까지 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러분들 뭐죠? 정명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거짓에 맞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부정의에 맞선다 고로 나는 정의에 존재한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 가지고 관련자들이 감방에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는 그것은 내 영역 밖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간단 맹려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벌벌 떨겠지만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당신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경유처럼 이 선거 데이터를 다 파묻든지 아니면 다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증거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증거라는 겁니다 딴소리 할 거 없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한여름 사회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정선거를 약속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더 해먹기 위해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해운대구의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A에 있네 이 A 이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면 숫자 덩어리지만 컴퓨터로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이재명 함께 넘겨준 정확한 수학관계식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복잡하게 이것저것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선거 데이터를 딱 한 번 검증하게 되면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제1인자인 사무총장께서 박찬진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거의 요직을 다 거친 박찬진 사무총장께서 선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실관리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실관리가 아니고 바로 사전 득표수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중범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해운대구의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를 우선 보기보다는 범어일동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일동 이재명 후보가 범어일동에서 득표율이 16%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22%입니다 무려 6%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당일 투표의 16%면 사전투표도 거의 16%하고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 80%의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는 76%를 확 쪼그라듭니다 4% 차이가 난 겁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심하게는 조작을 못했네요 여러분 범어 3동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 3동입니다 범어 3동 이재명 후보는 18% 이름들 당일 투표 득표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18%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3%입니다 6%를 얹어줬네요 북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은 79%를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어김없이 사전투표 득표율은 74%로 확 쪼그라듭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보시죠 민촌 3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촌 3동 민촌 3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촌 3동 당일 투표 득표율은 18%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은 어김없이 26% 무려 8%나 더 표를 얹어준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7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72%로 쪼그라든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심상정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께 갖다 바친 겁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득표율을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동별로 구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천퍼센트 1억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일단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큽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투표소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추는 뭡니까 2분의 1의 50승이나 60승 정도의 확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단 한 곳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높은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함께서 표를 5%씩 사전투표 득표수의 5%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함께 넘기는 그런 수학관계식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그냥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후보별트 그냥 당선자 낙선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보시는 그림이 그냥 이재명은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 윤석열은 차이값이 항상 마이너스 차이값도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할 거 없고 그냥 당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거 더 필요 안 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하셔 가지고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는 선거 사기를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내가 대통령이나 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요절을 내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고 그냥 나는 정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죠 노력을 해 가지고 범인을 잡든 다음 분부터 공직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든 그거는 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건 내 통제권 넘어서니까 공병호란 사람은 이 시대 운명적으로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를 직면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제가 경남 통영생입니다 저는 바다를 보고 컸습니다 집이 바로 해변가입니다 폭풍과 여름 미르치는 그런 여름날에 해변가를 가면 큰 여러분들 포말이 바로 앞에서 퍼지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 사람이 쬐쬐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한 겁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1959년생으로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씨 같이 그렇게 얍삽하게 나는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달리 나는 서울법대를 안 나왔지만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차피 살다가 하늘에 별이 되는데 나이가 여러분들이 60절에 들어서 가지고 치료하고 영합하고 이익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는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언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비게 되면 이런 동영상도 다 없애겠지만 그건 또 어떻게 하겠으면 없애는 걸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정언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언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찬진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부실 관리도 아니고 정규제가 이야기하듯이 관리 부실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증거를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제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덮는다 덮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나는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캡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 같은 여름 작업은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다 준비될 수 있고 3구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6월 1일 2022년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0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17년 5.7일 여러분들 대통령선거는 물론입니다 단 2016년 총선은 정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에 대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술 민경우 여름 사전투표 조작술 제기했고 공병우 여름 사전투표 조작술 제기한 것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그렇게 치사하게 서울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 재정신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을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내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신청을 시민들이 여러분들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또 고소고발하고 그게 말이 되냐야 짐승도 아니고 검수도 아니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야기죠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니냐 당신들이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만들어 보면 동별로 모두 다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이재명은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다 플러스 이름들 값이 나오고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심상정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이한 차이값 이름 그래프를 만들어 냈는데 뭘 더 이야기를 하겠냐 이래도 무슨 부실관리라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검수냐 아니면 짐승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아니면 가축이냐 가축도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댁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태경이 이걸 보고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를 먹었기에 그렇게 뭡니까 길길이 날팀에서 이준석하고 이런 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골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뭐 백 명이 아니면 천명이 진실이란 것은 백 명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란 것은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갑제가 여러분 정규제하고 여러분 김진희 떠든다고 해가 여러분 사실이 거짓 사실이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한다고 여러분들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죄인이고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오죽할 게 없으면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이러면 선거라니 간단한 일입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진 표를 잘 합산해가지고 더하게 해가지고 발표하면 될 거를 왜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표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던진 표를 다 제쳐버리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국민들 함께 발표할 수 있냐 그게 엄청난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이재명이 몇 표 윤석열이 몇 표 아니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그냥 시간 들여가지고 한 표 한 표 세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100표 윤석열이 250표 이렇게 발표하면 될 거를 뭐가 그렇게 이러면 더 바쁘다고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뭡니까 이재명이 300표 윤석열이 200표 이렇게 결정하냐 이야기죠 누구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 이야기예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여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치료진 공직선거에서 또 그 꼭 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요리를 지방선거 그 선거를 누가 총괄했습니까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요리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장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게 나랍니까 개판이지 이게 개판이지 어떻게 나라냐고요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이들 아들 딸들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제가 준음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인생에는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에 건너뛰지 않고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란 거죠 그들이 돈돈돈돈돈 밝히면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한치의 여러분들 의문을 안 가지게 되면 그것이 상응할 정도로 그냥 비용을 다음에 치르겠죠 꼰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용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그냥 입 다물면 본인도 뭡니까 비용 치르겠죠 어떻게 비용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덮고 그냥 깔아뭉기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야바위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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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수정추정치 3구 대통령선거 제야전문가가 한 작업을 여러분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야전문가가 작업한 게 아주 멈출까